봄이 온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꽃들이 피는 소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봄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이 활기차 보이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도 서로 더 친절하게 대하고 행복한 미소가 함께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소리들은 자주 놓치기 쉽습니다. 바쁜 일상에 휩싸여서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봄의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면서 새의 지저귐을 들어보거나 꽃들 사이에서 나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때 느끼는 기쁨과 함께 봄의 소리들이 마음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진 소리들이 당신에게 힐링이 되어줄 것이며 마음속에 행복한 봄이 오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이렇게 5분만에 짧은 시간이지만 봄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봄의 소리들을 듣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봄이 오는 소리들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큰 치유와 기쁨을 안겨줄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5분만이라도 봄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 그 소리들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진 봄의 소리들을 귀 기울여 보세요.